서울 아파트값이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전환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 평균으로는 처음으로 가격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강남 3구는 재건축단지 위주로 가격 하락폭이 커지며 3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10% 떨어지며 지난주 대비 낙폭이 2배로 커졌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나란히 0.07% 하락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던 강동구도 이번주 조사에선 17주 만에 보합전환했습니다. 도심권에서는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마이너스 0.02%로 2주 연속 하락했고 양천, 강서, 성동구의 아파트값이 금주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